김대감의 아들 김초시와 유승지의 딸 철희의 혼례식은 3일 동안 질폰하게 이어졌다. 부모들의 위세도 대단했지만 신랑 신부도 출중했다. 김대감 아들은 혼실한 키에 이미 초시에 합격한 1등 신랑감. 유승지의 딸 철희도 빼어난 미모에 사서 삼경을 떼 남자였다면 장원 급제감이었다. 열일곱 건장한 체격의 새 신랑은 선녀같은 새 신부를 하룻밤도 곱게 재우지 않았다. 두 살 연상의 새 신부도 운명의 조화에 적응 곧 하판에 전율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호사 다 말하던가 입동이 지난 어느 날 밤 만취한 김초시가 밤늦게 집에 와서 방문을 열자마자 의관을 후다닥 벗어던지고 새색시의 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자지러졌다. 발가벗은 새색시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새 신랑이 배 위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나지 않는 영원한 잠. 복상사한 것이다. 의원을 불러와 침을 놓아도 김초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새색시는 자괴감에 목을 매려다가 한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시아버지, 김대감이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나도 피를 토하며 죽고 싶다마는 내 아들이 그걸 바라겠느냐. 너도 나도 굳건히 살아야 한다. 명사에서 49제를 지내며 주지스님의 설법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어느덧 3년 그동안 입었던 상복을 명사에서 태워 연기를 하늘로 보냈다. 유철이는 신방을 차렸던 별당에 혼자 기거하며 아침이면 안체로 가서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엌에 가서 참모를 돕다가 다시 별당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가 되었다. 보름, 초하루 한 달에 두 번씩 한여를 데리고 남편의 위패를 모셔둔 명운사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다. 김대감은 아침에 문안 인사를 오는 며느리의 눈을 살폈다. 밤새우로 퉁퉁 부은 초리에 눈두덩을 보는 김대감은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겨울날, 김대감은 친구이자 사돈인 유승지를 찾아갔다. 사랑방에서 술잔을 주고받다. 김대감이 조심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 며느리 보는 내가 애간장이 타서 죽을 지경이네. 달상도 했으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승지가 화를 벌컥 냈다. 김대감,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그것은 당신 집안의 숱이요. 우리 집안에도 먹칠을 하는 거요. 김대감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서 하염없이 술을 마시다.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나으리, 이제 그만두시지요. 밤이 깊어 주막도 문 닫을 시간이구먼요. 비틀비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기우퉁한 것까지는 어렴풋한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튿날 대낮, 안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굴은 몽투성이에 사진은 쑤셨다. 아버님, 깨셨군요. 초리가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집에 왔지? 명운사의 법운스님이 아버님을 업고 왔습니다. 다음날, 김대감은 명운사로 올라가 주지스님 방에서 차를 마시며 법운스님을 맞아 인사를 했다. 내 생명의 은인일세. 법운스님은 웃으며 합장을 했다. 논 다섯마지기 땅 문서를 주지스님에게 내밀며 내년 봄에 개수할 때 보태 쓰십시오. 20년 전 명운사 일주문 앞 포대기에 쌓인 빗덩이를 주지스님이 안고 와서 키운 게 바로 법운스님이다. 그 해, 겨울, 아침 인사를 오는 며느리 눈이 붓지 않았고 얼굴에 수심도 사라졌지만 며느리 얼굴에 화색이 도는 이유를 알고 김대감은 낙담했다. 밤이 깊어지면 간부가 담을 넘어와 며느리 방으로 잠입하는 것이다. 시퍼렇게 간 낯을 들고 담 밑에 숨었다가 간부를 잡은 김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꽃피는 봄이 왔다. 까치 고개 아래 골짜기 널찍한 바위에서 홀례식이 열렸다. 신부 유초리, 신랑, 법은 주례는 명운사 주지, 하객은 김대감과 유승지 딱 두 사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홀례를 치렀다. 신랑, 신부는 주례와 하객 두 사람에게 큰조를 올리고 까치 고개를 넘어 멀리 사라졌다. 신랑, 신부 담보짼 속엔 조선 팔도 강산, 어디든지 정착하여 논밭 50여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있었다. 김대감이 마련해준 것이다. 남은 세 사람은 주막으로 갔다. 우스스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한양도성 사람들의 발길은 자아문 밖, 무학재로 향한다. 무학재 양편엔 장작이 무더기무더기 쌓여 있다. 수월댁도 눈과 코만 내놓은 채 장옷을 둘러쓰고 무학재에 다다랐다. 솔잎만을 모아 반듯하게 만든 솔갈이 통나무 가운데를 쪼갠 장작을 둘러보다가 눈길이 꽂힌 것은 떡고머리 총각이 지키고 있는 통나무 발이다. 수월댁이 총각을 향해 이 통나무는 대들보로 파는 거요? 아니면 뗄까미요? 물으며 배시시 웃자. 총각 완 원하는 대로지요, 마님. 발가벗고 목간하는 목간 통도 만들 수 있고요. 어마나? 수월댁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흥정이 이루어졌다. 통나무를 수월댁 뒤뜰에 부려놓고 이튿날부터 총각이 도끼질을 해주기로 하고 60량에 합의했다. 이튿날 총각은 날이 선 도끼를 들고 와 장작을 베기 시작했다. 총각, 탁배기 한 잔 들고 하시오. 새벽엔 살얼음이 얼지만 초겨울 햇살은 따스했다. 부고초절이 만주를 들고 오던 수월댁은 윗도리를 벗은 채 이라는 총각의 근육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총각이 탁배기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 나자. 어마나, 내 정신 봐라. 젓가락을 안 갖고 왔네. 손 방금 씻었소. 하며 수월댁이 두 손가락으로 부고초절임을 집어넣어줬다. 입안에 초절임을 넣고 손가락을 빼지 않자 굴을 빨듯이 수월댁의 손가락을 하나씩 빨았다. 마님, 보통 장작 사러 오는 사람은 바깥 나으리인디. 너 어찌 안방마님이 직접 오셨소? 나으리는 의금부 도사로 근무 중이니 내가 갈 수밖에. 그나저나 총각은 왜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 돈을 좀 모아야 색시를 구하지요.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누다 수월댁은 방으로 들어갔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뚫어놓은 들창 구멍에 한쪽 눈을 갖다댔다. 들창 바깥에는 아궁이 재를 부어놓은 걸음무더기가 전무덤처럼 솟아있다. 걸음무더기를 보려고 수월댁이 들창 구멍에 눈을 박는가? 아니다. 총각이 앞마당 구석에 있는 뒷강까지 가기 싫어 바로 옆에 있는 걸음무더기에 오줌발을 갈기는 것이다. 총각은 거무튀튀한 물건을 꺼내 살수하듯이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3일째 마지막 날 쌓아놓은 장작을 무너뜨리며 수월댁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게 뭐여? 이게 찬나무란 말이여? 총각이 몽하니 서있자 수월댁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양두구육일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찬나무더니만 아내는 잔목투성이네. 총각이 겸연적은 표정으로 나무를 하다보면 잔목도 좀 섞이죠?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열량을 깎아 오십량의 합의를 했다. 수월댁은 배시시 웃으며 총각을 안방으로 끌어들였다.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놓았는데 닭배기가 아니고 모르주에 안주는 무노라. 4월동안 고생했어. 한잔하시오. 총각이 술을 마실 동안 장롱을 열던 수월댁이 이걸 어쩌나. 마흔년밖에 없네. 열량이 모자라. 총각이 보록화를 내며 열량을 깎더니 또 깎을 셈이오. 수월댁은 눈을 흘끼며 오늘 밤 총각은 주머니가 두둑하니 틀림없이 주막에 가서 삼패기생을 끼고 잘 거 아니야. 열량만 쓰겠어. 총각에게 착 달라붙어 모르주를 따르며 내가 군부를 너무 뗐나? 덥다며 옷걸음을 풀었다. 총각은 이 여자가 정쟁인가? 남의 속을 들여다보네. 생각하며 와락 수월댁을 껴안았다. 방꾸들이 꺼질 듯 방사를 치르고 나서 총각이 옷을 입으려 하자 수월댁이 총각을 얼싸 안고 깍지를 꼈다. 나으리가 의금부에서 퇴청할 시간이 지났잖아요. 호호 거짓말이야. 나는 과부야. 수월댁을 뿌리치고 옷을 입던 총각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나도 속았소. 겉과 속이 딴판이잖소. 수월댁이 눈이 동그래져. 그게 무슨 소리요? 묻자. 떡고머리 총각. 말하는 것 좀 보소. 마님은 비단옷을 입고 박가분을 발라. 겉으로는 양귀비인데 가슴과 엉덩이는 축 처졌지. 배는 골고리 주름졌지. 그리고 남편이 있다고 왜 속였소? 한숨을 길게 쉰 수월댁이. 다 좋은데 남편 입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야? 총각 왈. 유부녀와 과부의 값어치는 하늘과 땅이요. 과부라는 걸 알았으면 옷을 벗지도 않았지 뭐. 총각은 다섯 양을 받아 헛기침을 하며 집을 나섰다. 결국 해욱값으로 다섯 양만 준 셈이다. 박장군댁에 목구름이 몰려왔다. 그 정정하던 안방마님이 빙판에 넘어져 꼼짝 못하고 풀어놓은 것이다. 박장군의 역발산 기계새도 한풀 꺾여 매일 사냥을 다니던 발길도 끊고 부인 병수발에 매달렸다. 목관으로 한평생 봉직하고 물러난 박장군은 오십줄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쌀 한 가마를 번쩍 들어올리는데 부인 병수발에 꼼짝도 못하니 죽을 지경이다. 살판난 사람이 하나 있다. 박장군의 며느리다.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들어누었으니 버릴 게 없다. 입 무거운 시아버지 박장군은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위인이 아니여 남편은 함경도 변방에서 군복무중이라 입속에 혀같은 몸종 사머리까지 옆에 있으니 제 세상이 온 것이다. 엉치뼈에 금이가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두해째 누워있으니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 안방에는 악취가 진동을 한다. 안방에 붙어있는 사람은 박장군과 사머리 뿐이다. 며느리 옥천댁은 시어머니 약사발을 들고 안방에 들어왔다가 코를 틀어지고 뛰쳐나가 우웩우웩 포를 했다. 그 통에 약사발이 쏟아져 환자의 몸을 닦던 사머리가 쏟아진 약을 닦아도 박장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새댁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몸종 사머리는 새댁보다 두 살 아래로 어릴 때부터 새댁의 명예 못하겠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시집에 데리고 와서도 사머라 얼음 깨고 노란 미나리 배와서 살짝 삶아 묻혀다오. 사머라 내 못간 준비해라. 사머라 사머라. 요즘은 사머리 몸이 열 때라도 모자랄 판이다. 박장군을 도와 물수건으로 안방만인 몸을 닦으랴 대서변을 받으랴 속옷을 갈아입히랴 그 와중에도 새댁은 별채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새댁이 깜짝 놀랐다. 사머리가 혹구역질을 했다. 새댁이 사머리와 바짝 마주앉았다. 사머라 아비가 누구냐. 사머리는 고개만 떨군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총각하인마당쇠냐. 집사냐. 말 좀 해봐라. 새댁은 집안 남자들을 모두 뒷곁으로 불러세웠다. 사머리 아비가 누군지 앞으로 나와. 내가 내년 봄에 골래식을 올려줄 것이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악을 쓰며 꼭 밝혀질 거야. 그때는 작두로 그걸 잘라버릴 거야. 백방으로 알아봐도 사머리 뱃속 씨앗의 아비는 밝혀지지 않았다. 새댁은 한의원에 가서 애 떨어지는 약을 한첩 지었다. 사머리에게 모길 약을 사머리한테 달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이튿날 몸소 낙태시키는 약을 달이기 시작했다. 약사 발을 들고 사머리를 불렀지만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호련히 사라진 것이다. 하인들을 시켜 사머리를 찾으러 보냈지만 허사였다. 사머리가 사라지고 난 뒤 당장 불편해진 건 부인 병수발을 드는 박장군이었지만 더더욱 불편해진 것은 새댁이다. 그때 박장군 부인이 세상을 떴다. 꽃피고 새울고 장맛비에 호박순이 쑥쑥 자라고 우수수 낙엽이 흩어지고 북풍안설 몰아치며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상복을 벗어 불사른 박장군은 2, 3일씩 집을 비웠다. 새댁이 박장군댁의 안주인이 되었다. 초설이자 서설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 가마 하나가 박장군댁에 들어섰다. 하인 한여들과 새댁이 나와 낯선 가마를 에워쌌다. 가마 속에서 우아한 여인네가 태여섯 살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다. 5년 전에 사라졌던 사머리다. 박장군이 사랑방에서 나오자 사머리에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아버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면서 두 손 모아 허리를 굽혔다. 내 형수에게도 인사드려라. 아이는 새댁에게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공손히 인사를 했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는 새댁에게 박장군은 사머리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너의 시어머니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깎듯이 모시렸다. 더롱저롱한 목소리로 외치자. 네, 아버님. 새댁은 쩔쩔 매는데 사머리는 꼿꼿이 서서. 애미야, 따뜻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새댁이 뒤돌아보자. 너보고 하는 소리야. 새댁이. 네, 어머님 하며 부엌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술취한 발걸음이더라. 장날 저녁 낮을 다섯 살 아들 손을 잡고 장터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섯 살 손자가 솜을 두둑이 놓은 비단 바지에 공단 조끼를 사입고 깨엿을 먹으면서 들어온 것이다. 할머니도 깨엿 하나 먹어. 3대 독자 손자 녀석이 주는 깨엿을 받아들고 할머니는 목이 매어 말 한마디 못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고양이 걸음으로 며느리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감기가 걸려. 눈물 콧물이 나는구나. 손자 녀석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지자 며느리의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이튿날 아침 부엌문을 열어도 며느리가 보이지 않고 방문을 열어도 마찬가지다. 바람난 며느리는 기어코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며느리가 시집와 신혼생활의 깨가 쏟아지는가 했는데 새신랑 아들이 잔치집에 다녀와 토사광란을 하더니 조세상으로 가버렸다. 며느리는 청상과부가 되어 유복자를 낳았다. 2, 3년은 자식 키우는데 온 정성을 썼더니 그 후로는 복수공방에 몸부림했다. 결국 뒷집 머슴과 눈이 맞았다. 며느리와 뒷집 머슴은 그날 새벽에 만나 나루토에 가서 첫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사흘만에 백리 남짓 떨어진 대처에 닿았다. 며느리의 폐물과 머슴이 몇 년 모은 세경으로 장토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스물다섯 총각과 이제 스물둘밖에 안 된 총상과부가 함께 있으니 긴 세월 참았던 욕망이 밤이고 낮이고 터져나왔다. 한 달쯤 지나자 끝없이 쏟아오르던 욕망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욕망의 끝엔 허전함이 뒤따른다. 섯달 금음날이 가까워오자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장토로 나와 깨옷도 사고 떼테옷도 샀다. 백리 박 시집에도 금음날 밤이 왔다. 금음날 밤 잠을 자면 눈썹이 세는 법이야 이렇게. 할머니는 만두를 빚으며 밀가루를 눈썹에 발랐다. 호롱불 아래서 손자를 웃게 하려고 할머니가 흰 눈썹을 만들었지만 손자는 웃지 않았다. 저 소리? 엄마! 그때 손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할머니가 얼어붙었다. 손자가 대문을 열자 며느리가 들어왔다. 셋은 부둥켜안고 눈물 바다를 잃었다. 어머님도 우리 동우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잘 왔다 애미야. 동우가 엄마 찾을 때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님 병세는 어떠세요? 소갈병이 냉큼 낫는 병이 아니지.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은 가불고 깔깔 웃고 며느리는 아들을 금이야옹이야 꼭 껴안고 잤다.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또 춘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떡판처럼 넓은 데다 털이 숭숭난 모슴의 가슴 품에 안기고 씻어진 것이다. 어느 날 장옷을 덮어쓰고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저녁 낮을 돌아와 며느리를 앉혀놓고 상상하지 못할 말을 했다. 애미야 나루터 주막이 우리 것이 되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주막을 떠맡았어. 주막을요? 우리 집안이 양반도 아니고 뭐 욕할 사람도 없을 거다. 며느리가 난데없이 주막집 주모가 됐다. 닷새는 주모가 되었다가 이틀은 집에 와서 아들 동우를 얼싸 안았다. 그 이틀은 시어머니가 주모가 되는 것이다. 주모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 객들이 주는 탁배기도 한 잔씩 받아 마시고 객들이 엉덩이를 툭툭 쳐도 웃어넘기는. 어느 날 밤 며느리 주모는 덩치 큰 소장수에게 짓눌려 회포를 풀고 나서 무릎을 쳤다. 이것이 모두 시어머니의 뜻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주막에 오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 눈이 퐁퐁 쏟아졌다. 30대 중반쯤 되는 선비가 주막에 들어와 갓을 뽑고 눈을 털었다. 선비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간 시어머니 주모의 엉덩이를 치자 깜짝 놀라 부엌으로 도망쳤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다. 내 몸에 아직 춘정이 남아있단 말인가? 시어머니에 손자를 둔 할머니지만 이제 나이 마흔하나 남편이란 게 소갈병으로 마누라 치마를 벗긴 게 15년 전 눈이 하염없이 내린 그날 밤 시어머니는 한없이 흐느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 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고서방은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토했다. 저녁 낮을 장에 갔다가 살인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니 처마 밑에 낯익은 여자 신발이 놓여있는 것이다. 장모님 신발이다. 또 장인어른과 싸우고선 딸네 집에 온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 장모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자 장모는 고서방 눈치 없이 또 왔네 라며 전면적은 얼굴로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아닙니다. 장모님 제 눈치를 보시다니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한두 번 이어야 말이지 1년에 서너 차례 보따리를 싸서 딸집으로 오니 고서방 내외는 미칠 지경이다. 고서방은 무뚝뚝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장모님이 거처할 건넌방에 군부를 지피로 나갔다. 군부를 한참 지피고 있는데 안방에서 무뇨간에 뭔가 토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장모님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다. 아니 엄마 어디가라며 고서방 마누라가 따라 나오자 장모는 네 걱정하지 마라 잡은 손을 부딪혔다. 모녀가 말다툼을 하는 것은 뻔할 뻔짜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싸운 연유를 설명하며 욕을 퍼붓고 고서방 마누라는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는 제 어미를 탓하자 장모님이 발끈 일어선 것이다. 군불 떼던 고서방이 일어나 장모를 뒤에서 잡아 건너방으로 집어넣었다. 그날 고서방은 장에서 몇방석 열다섯 개를 다 팔아치우고 술 한잔 걸치고 집에 왔다. 저녁 수저를 놓고 나면 마누라 치마를 벗기고 요란스럽게 일을 한 번 치러야 하는데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건너방에 장모가 있으니 난감하고 화가 치민다. 에라 모르겠다. 고서방이 마누라를 껴안자 마누라는 말은 못하고 고서방 가슴팍을 떼밀었다. 속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내리려 하자 마누라가 고서방 손등을 꼬집으며 몸을 오므렸다. 이불을 덮어쓰고 손으로 이불 막았지만 마누라는 워낙 감창이 큰 체질이라 별 소용이 없었다. 될 대로 되라며 방구들이 내려앉을 듯 합판을 했다. 고서방이 정신을 차리고 요강을 찾아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가자 건너방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고서방 오줌빨 소리에 건너방이 조용해졌다. 이튿날 장모는 문을 걸어잠그고 아침도 안 먹겠다고 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다. 20리 밖에서 장인이 찾아왔다. 장모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앙타를 부렸다. 장인은 여보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잠긴 문 밖에서 몇 번을 부르다가 돌아갔다.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세 번을 찾아와야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는 장모의 버릇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틀 후에 장인이 또 찾아왔다. 고서방이 메빵석을 짜다 말고 장인의 팔짱을 끼고 동구박 주막으로 갔다. 술이 얼큰히 오르자. 장인어른 이제 찾아오지 마십시오. 한 열을 못 참으세요. 고서방이 몰아붙이자 술잠만 들이켜던 장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내 나이 마흔 내시네 요즘은 겨울이고 하기야 농부들에게 봄 여름 가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저녁 수저만 놓으면 쓰러져 코를 고는 계절이다. 그러다 할 일 없는 겨울이면 농봉기에 못한 것을 벌충이라도 하듯 마누라 치마를 벗기는 법이다. 장인어른 남자만 겨울이 좋은 줄 아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은 주막에서 나와 제 집으로 갔다. 이틀 후 저녁상을 치우고 나자. 장모님 올해는 맷방석이 잘 팔려 가을에 뗄감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안방에서 함께 주무시지요. 고서방이 치마 두 개를 꺼내 끈으로 연결한 다음 양쪽 끝을 이벽 저벽에 묶으니 간막이가 되었다. 아랫목은 장모님 자리 윗목은 고서방 내외가 차지했다. 호롱불을 끄자마자 고서방 내외는 부스럭부스럭 엇을 벗었다. 곧이어 쪽쪽 소리가 나더니 황소가 벌밭을 지나가는 소리 암 고양이 울음소리 당나귀 짐 씻고 고개 오르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닌가.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장모는 딸 내외의 얼굴도 안 본 채 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장인은 사위 고서방이 기띔해 준 대로 장모를 본 채 만 채 잠을 잤다. 장모가 장인에게 잘못했다며 항복한 건 3일 후였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의 치맛끈을 풀었다. 아침에 장인은 코피가 터졌다. 장모는 두 번 다시 보따리를 싸서 딸네 집에 가지 않았다. 노은데감은 임금을 모시고 한평생 골레에서 승지로 봉직하다가 관직을 벗고 낙향해 사랑방에 진을 치고 향리의 선비들과 고담준논을 나누고 술잔을 돌리며 세월을 낳고 있다.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청죽 대감이다. 청죽 대감으로 말하자면 중마고우이자 같은 서당을 다니던 동창으로 함께 급제하여 나라의 녹을 먹다가 낙향한 사이 청죽 대감의 여동생이 노은데감의 부인이 되었으니 천함 매부지간도 된다. 노은과 청죽은 그렇게 친하면서도 성격은 딴판이다. 청죽 대감이 얌전한 샌님인데 반해 노은데감은 화통한 한량이다. 노은데감은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고 특히나 여자를 후리는 데는 도가 텄다. 한평생 치마폭에 사여 살아온 것도 모자라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 사실 노은이 여자를 후린다기보다 여자들이 노은만 보면 꼬리를 친다는 말이 더 맞겠다. 탈척 장신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떡 벌어진 어깨에 목소리 또한 우렁 찬대다. 여자를 다루는 솜씨도 빼어놨다. 이날이 때껏 수없이 많은 치마를 벗겼지만 말썽 한 번 생긴 적이 없었다. 수없이 새로 만나고 수없이 헤어져도 이를 갈며 뒤돌아가는 여인이 없었던 것이다. 노은데감은 잘난 여자 못난 여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양반 천민 가리지를 않았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서도 조강지처를 소홀히 대하지도 않는다. 하오나 세월은 속일 수가 없었다. 40대 겨는 해도 바깥에서 그토록 여자를 품고도 집에 오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잊지 않아 조강지처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50줄에 들어서자 자연히 안방 출입이 드물어져 부인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었다. 노은데감의 친구이자 손이 처남이 되는 청죽 대감은 호우대가 볼품없는 대다 주색을 멀리하고 한평생 추구해온 실악의 몰두 한마지기 밭에 양계장을 차렸다. 다에게 혈통을 계량해 가가호호에 우량종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포근한 날 노은데감은 부인과 손을 잡고 눈 오는 산천 경계를 둘러보러 가다가 청죽 대감의 양계장에 들렀다. 어서 오시게 청죽 대감이 활짝 웃으며 노은데감 부부를 맞았다. 청죽 대감이 이것저것을 안내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했다. 저기 저 노은데감을 한번 보게. 홀로 해에 버티고서 있는 우람한 장딱을 가리켰다. 노은데감이 깜짝 놀라자 청죽 대감이 빙긋이 웃으며 저 장딱은 늙을 노의 매웅자 노은데감 이라네. 자신의 이름을 빗댄 닭 이름에 부하가 치밀었지만 노은데감은 꾹 참았다. 청죽 대감의 설명이 이어졌다. 저 노은데감의 풍채를 한번 보게 눈과 뿌리가 매를 닮았지 뭔가. 더구나 달그로서는 노년기에 접어든 인간으로 치면 오십줄에 접어든 놈이 하루에 서른번씩이나 암탉을 올라탄다오. 청죽의 여동생이자 노은의 부인이 생긋이 웃으며 눈을 흘겨 노은데감을 향해 대감 들었어요? 하자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노은데감이 청죽 대감에게 물었다. 저 노은데감은 한 암탉에만 올라탑니까? 한방에 청죽 대감과 부인의 입을 꾸며버렸다. 동지 딸이 되면 천석근 부자 이진사 댁 사랑방은 법석거린다. 이진사는 양반으로 학식이 높고 부도 넘치지만 가슴은 차갑다. 그래서 이진사 댁에서 한 해 모숨살이를 하고 나면 세경을 받아 떠나버리는 게 다반사다. 부창 부수라 안방마님도 대가집에서 시집와 조신하지만 인정머리가 없다. 몸종 참모가 푹하면 나가버리는 것이다. 이진사가 면접을 하다가 한 부부를 보고 자세를 고쳐앉았다. 30대 중반의 남자는 건장한 몸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마노라는 얌전하지만 미모가 빼어났다. 여기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고? 한양 북촌 민대감댁에서 행나가범을 했고 집사람은 노마님의 몸 수발을 들며 주로 지압과 안마를 했습니다. 포류에 비스듬히 기대있던 이진사가 상체를 일으키며 그거 잘됐내 그거 잘됐내 내가 허리가 안좋은데 지압을 받으면 좀 낫겠는가? 털보 서방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을 못하자 남녀 몸이 다를 바 없습니다. 라며 마누라가 당돌하게 나섰다. 자네는 그를 깨우쳤는가? 이진사가 묻자 털보가 어릴 때 조부님으로부터 동몽선습 사자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래 이진사가 크게 놀라며 자네는 우리집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로 일하게 이진사는 털보 내외의 살림집을 대문 코앞에 마련해줬다. 털보가 지부책을 손수 만들어 곡간 재고량 전답 묵록 소작인 인적 사항 등을 엮어 이진사에게 보였다. 이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만족했다. 털보 마누라는 치압을 아주 잘했다. 치압을 받고 난 이진사는 내 몸이 날아갈 듯하네 하면서 주머니에서 한 양을 꺼내 털보 마누라에게 쥐어줬다. 이진사가 털보 마누라를 부르는 횟수가 잦아졌다. 한 번은 이진사가 엎드려 목지압을 받다가 구로앉은 털보 마누라에 터질 듯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별 반응이 없어 이번엔 주무르자 털보 마누라가 이진사의 손목을 잡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날은 분양을 집어주자 털보 마누라는 배시시 웃으며 나갔다. 다음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예산일이 되고 손은 털보 마누라의 치마 밑으로 드나들기 일수였다. 안방마님에게 털보 마누라는 눈의 가시다. 이진사가 지압을 받고부터는 두 달이 지났는데도 발걸음 조차 없는 것이다. 하루는 안방마님이 사랑방으로 이진사를 찾아가 나으리 글피가 친정아버님 생신입니다. 함께 가야 되겠지요? 묻자 이진사가 서슴없이 부인만 다녀오시오 나는 허리가 아파 걷지도 말을 탈 수도 없다는 걸 부인이 잘 알잖소 이진사는 집사를 장터에 보내 비단 한필 육포 청주 갈비 등을 구해오라 시킨 뒤 장번 것을 말등에 실어 부인을 친정에 보냈다. 말고피는 털보 집사가 잡았다. 50리 박처가 집에서 부인과 집사가 돌아오는 날은 사흘 뒤다. 홀가분한 첫밤이 찾아왔다. 지압을 하러 사랑방을 찾아온 털보 마누라의 붓냄새에 벌써 이진사의 하천은 오근해졌다. 허벅지 지압을 받다 말고 이진사는 벌떡 일어나 본주머니를 치마폭에 던져주고 후 촛불을 껐다. 광란 이 밤이 오경이 되어서야 끝났다. 둘째 날 밤도 털보 마누라를 발가벗겨 눕히려는 찰나 과당탕 문이 열리며 시포론 낯을 든 털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 국법에 간부는 현장에서 쳐죽여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가? 털보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이진사는 목숨을 건진 대신 거금 천량을 털보에게 바쳤다. 이틀 후 안빵 마님이 신정에서 돌아왔다. 털보 마누라가 마님을 따라 안빵으로 들어갔다. 마님 셋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하고 마님이 몇 번이나 동침을 했는지 마님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말 한마디 못했다. 털보 내외는 이진사 댁을 하직하고 나왔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남촌댁 안빵 마님한테 얼마를 뜯어냈소? 폐물함을 몽땅 털었지요. 철보 가 말했다.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가시버시로 살면 어떻소? 남촌댁 그런 소리 마시오. 조강지철을 버리고 잘되는 사람 없소. 아이들과 마누라 선물 사서 빨리 집으로 가시오. 나는 한의원에 가서 산삼과 녹용을 사서 드러누워 있는 우리 신랑을 일으켜 세울 참이요. 상거리에서 둘은 갈라섰다. 또 좋은 건 있으면 연락 주시오. 남촌댁이 고개를 돌려 또렷하게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저녁 저녁 나절 오생원 집에 생전 발걸음을 앉던 이처씨가 찾아왔다. 오생원이 약간 비꼬는 투로 지체 높은 초시 어른께서 어인일로 찾아오셨나? 물으니 이처씨가 웃으며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오생원과 이처씨는 서당 친구였지만 살아가는 길이 달랐다. 오생원은 일시감치 장사길로 들어서 차곡차곡 재산을 쌓아 알부자가 됐지만 이처씨는 과거에 매달리다 낙방을 거듭해 가세가 기울어진 판이다. 술을 한잔하러 가세. 이처씨가 오생원 소매를 당겼다. 동구밖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이처씨가 말문을 열었다. 내 동생 자네도 알지? 알고 말고 천하의 한량이지? 쥐뿔도 없는 게 지가 무슨 호걸이라고 허구한 날 저작거리 두목노릇을 하더니만 논밭 다 팔아먹고 며칠 전에는 집까지 날렸다네. 한숨을 크게 쉬고 난 이처씨가 자네가 자네가 내 동생을 데리고 다니며 장사 좀 가르쳐 주게. 이처씨가 바짝 붙어 앉아 통사정을 하며 노베안이 안주에 청주를 돌리자. 여기저기서 그런 부탁을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마지못해 청을 들어줬다. 오생원은 돈이 되는 거라면 똥 오줌을 가리지 않았다. 이처씨가 부탁했을 때 호출을 불며 배짱을 튕겼지만 내심 그는 회제를 불렀다. 첫째 이처씨 동생 맹복이는 큰 덩치의 힘이 좋아 함께 다니면 다른 장떨뱅이들의 해코지가 없을 터이고 둘째 진보따리를 손수지고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좋고 셋째 모든 잡일 다 시키고도 품삭 줄 필요가 없고 보름 동안 맹복이를 데리고 집에서 만든 우황골신 안과 해구신 건포를 되짝에 쌌어 맹복이가 짊어지고 오생원은 앞장서서 장삭길에 올랐다. 사흘째 되는 날 고래 등 같은 기와짓 대문을 두드려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오생원 지난 가을에 구해온다던 거 가져왔어. 늙어서 골고라는 영감이 다리를 주무르던 접시를 내보내고 묻자 오생원이 맹복이 메고온 고리짝을 열고 비단 보자기를 풀자 향나무 상자 안에 한지로 열두겹을 싼 해구신이 나왔다. 해구신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집을 나서는데 맹복이 사부님 하나 여쭙겠습니다요. 해구신은 물개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신 탕집에서 사온 똥개 물건을 말려 팔면 야 이놈아 장사람 원래 그런 거야. 진짜 해구신이라고 먹으면 벌떡 서는 줄 알아? 해구신이라 믿고 먹으면 그게 종력제야. 사부님 울릉도는 언제? 시끄러 인마 맹복이 어리둥절해 하며 뒤따르는데 날이 저물어 나루토 주막에 들어갔다. 잘 있었어 풍촌댁 오생원이 주모의 엉덩이를 치자 그녀는 싱긋 웃으며 쇳내 못 가난 날 알고서 찾아왔소 오생원은 기침이 심해 어떨 때는 귀까지 토하면서도 색을 밝힌다. 이렇게 둘은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짜 해구신 다섯 개를 팔고 하편을 넣은 우황 골신환을 떠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3년을 다녔는데 문제는 어느 날 오생원의 기침이 깊어지고 피 토하는 빈도는 잦아지더니 마침내 들어 눕고 망고 사부님 사부님 빨리 쾌차 장사 길에 나서는데 매일 오생원 집으로 출근하는 맹복이에게 내 장사 수법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줬다. 눈만 껌뻑거리던 맹복이 왈 저는 그런 식으로 부자되기는 싫습니다. 그때 오생원의 젊은 재치가 약사바를 들고 들어왔다. 본처는 애를 못 낳는 성녀라 몇 해 전에 쫓아내고 젊고 예쁜 재치를 들여놓았지만 그녀도 애를 낳지 못했다. 약사바를 들고 들어온 오생원의 재치 부인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자 누웠던 오생원이 눈을 부릅떠다. 몇 달 됐노 묻자 부인은 고개를 떨구는데 맹복이가 넉 달 됐습니다. 녹쭉 말했다. 지난 1년간 합방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오생원이 뼈만 남은 팔을 뻗어 맹복이를 가리키며 너 이놈 피를 크게 토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쾡하니 눈만 뜨고 있는 오생원에게 맹복이 가 한마디 했다. 사부님 나는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렵니다. 그날 밤 오생원은 죽고 맹복이는 오생원 재취와 가시보시가 되어 오생원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손쉽게 차지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박장사라 불렀다. 열두 열두 고울 통틀어 시름판 에서 박장사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원날이나 칠석날이나 추석이면 여기저기 시름판을 돌아다니며 송아지 쌀 가마 비단 등 우승 상품을 쓰러 왔다. 그해 단원날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었다. 강변 백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열고울 장사라는 박털보를 배지기와 밭다리 걸기로 두판 영거푸 쓰러뜨려 수송아지 한 마리를 탔다. 그날 밤에는 물레 방앗간에서 허생원내 셋째 딸을 배지기로 북판이나 쓰러뜨려 헛구역질을 하는 가을에 홀례를 올렸고 이듬해 춘삼월에 딴방 같은 아들을 얻었다. 곽장사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예쁜 마누라에 아들은 쑥쑥 크지 쌀떡에는 쌀이 그득하지 저작거리에 나가면 서로 다투어 곽장사의 소매를 끌지 시름판에서 받은 상품은 대부분 팔아치우고 가끔씩 격선도 했다. 어떤 때는 상품으로 받은 쌀을 가난한 집들에 한 가마씩 보내주기도 하고 소를 탔을 때는 달이 높는데 보태라고 쾌척 하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그의 단언 날 받은 수송아지는 남에게 주거나 팔지 않고 자신이 길렀다. 곽장사는 손수 외양간을 짓고 단언 날 데려왔다고 하여 송아지 이름도 단어라 불렀다. 콩농사를 지어 단어의 세죽소패는 언제나 삶은 콩이 그득했다. 그런데 3년 뒤 단언 날 씨름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곽장사가 결승전 둘째판에서 박털보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강변이 술렁이었다. 당연히 곽장사가 두판을 내리꽂을 줄 알았는데 서로 한판씩 주고받는 호각지세가 된 것이다. 그네 쪽에 있던 구경꾼들도 씨름판으로 몰려와 마지막 한판에 침을 삼켰다. 영호상박 곽장사와 박털보의 삽바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리저리 쏠리고 사또가 벌떡 일어나도 결판이 나지 않다가 마침내 함성이 아니라 탄식이 터졌다. 곽장사가 쓰러졌다. 하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두 달 후 칠석날에 서력을 하겠다고 술도 끊고 마누라하고도 딴방을 쓰며 기운을 비축했건만 중결승에서 이름도 없는 시름꾼한테 무릎을 끌어 박털보는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후 곽장사는 술독에 빠져 살았다. 술에 잔뜩 취하면 외양간으로 가 단어의 목을 끌어안으며 지난 날의 영광을 되새겼다. 단어는 곽장사의 보살핌으로 우람한 황소가 됐다. 봄에 외양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외양간 구석에 매달아 놓은 닭둥으리에서 암팔기 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족제비 한 쌍이 들어와 닭둥으리를 털었다. 보포댁 끝 잠자던 단어가 깨어났지만 속수 우체 알을 품던 암탉은 족제비가 물어가고 그 난리 통에 알 하나가 외양간 집 위에 떨어졌다. 구아를 앞두고 있던 둥무리의 달걀들은 어미닭이 죽자 모두 썩어버렸다. 그러나 외양간 집북대기에 떨어진 달걀은 단어가 입에 넣고 씹지를 않았다. 여물을 먹을 때만 집 위에 조심스럽게 뱉어놨다가 다시 입속에 넣었다. 사흘 후 삐약삐약 병아리가 단어 입속에서 나왔다. 닭이든 꽁이든 새 종류는 눈을 뜬 순간 보이는 동물이 자기 부모라 믿는다. 병아리는 단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단어도 행여 병아리를 밟을 세라 걸음마다 뒤돌아봤다. 그해 가을 병아리는 씩씩한 장딱이 됐다. 곽장사는 풀이 주고 매일 술 타령이다. 어느 날 밤 곽장사의 마누라 달래가 술에 취해 들어온 신랑에게 말하기를 닭털보도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한테 계속 무릎을 꿇어 더 이상 씨름판에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달래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당신이 씨름판에 나가는 대신 단어를 내보내봐요. 정월 대보름 강변에는 팔각 울타리가 쳐지고 소싸움이 벌어졌다. 단어가 호연 코끼물 뿜으며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우란으로 들어왔다. 곽장사가 단어의 목을 껴안고 귓속말로 작전 지시를 했다. 오 황룡이라 일컫는 상대가 단어를 몰아붙였다. 단어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덩치에서 힘에서 계속 밀렸다. 바로 그때 새빨간 장딱이 푸드덕 소싸움장 위로 날아오르더니 급전 직하 제 어미를 몰아붙이는 황룡의 눈가를 부리로 쪼아버렸다. 그리고 어디론가 날아가버렸다. 우승상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곽장사가 단어를 껴안고 외양간으로 들어가자 푸드덕 장딱이 단어 머리 위에 앉았다. 조진사의 생일잔치는 왁자 직거랬다. 서슬대문은 활짝 열려있고 축하선물 보따리가 바리바리 들어오고 사랑방에도 대청마루에도 앞마당 뒷마당 차양막 아래도 사람들이 넘쳐났다. 모두 오가는 걸음이 바쁜데 대문 밖 담모 퉁이에서 젊은 한 쌍이 뒷볕 뒷볕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아이를 업은 안아기 앞장서고 그 남편은 지게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덕시루를 지고 뒤따랐다. 앞마당을 지나 푸옥으로 가자 갑자기 앙칼진 목소리가 하늘을 찔었다. 우리집에 우리집에 발 들여놓지 말랬잖아. 엄마 등에 엎인 어린아기는 경기를 하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엄마 도끼를 품고 씩씩거리는 여인네는 이 집의 안방만 이민 조진사의 부인이고 아기를 얻고 온 새댁은 막내딸이다. 조진사 집안은 뼈대 있는 사대부 양반의 천석군 부자 부인 윤신의 친정은 대감이 질비하게 쏟아진 명문 집안이다. 마사위는 홍문관의 제약으로 있고 조진사의 아들 역시 급제하여 현령으로 똥똥거리는데 막내딸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가서 폴레도 올리지 않고 딸 하나를 낳았다. 신랑이란게 천하의 득보집 처자거리의 털보 박건달 몇 해 전 초가을 외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막내딸이 가을 태풍에 갑자기 불어난 겨울물을 건너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걸 처자거리 건달이 마침 겨울가를 지나다가 으르렁거리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조진사의 막내딸을 구했다. 에미대는 조진사의 부인이 딸 생명의 은인이라고 많은 돈을 챙겨줬지만 박건달은 받지 않았다. 문제는 조진사의 막내딸이 이초신의 마다들과의 혼약을 파하고 생명의 은인 박건달에게 시직하겠다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왕강하게 반대하자 가출해 박건달과 도망을 쳐버렸다. 인근 고울까지 샅샅이 뒤져 막내딸을 찾았을 땐 벌써 배가 솟아올라 있었다. 그렇게 인연을 끊었는데 이듬해 지예비 생신날에 시루떡 한지게를 해서 친정을 찾아오자 그 지경이 된 것이다. 안빵만임은 끝끝내 제 어미 등에서 울고 있는 외손녀를 안아보지도 않는데 조진사가 막내딸을 데리고 별당으로 가서 등에 엎인 외손녀를 안고 울음을 달랬다. 안빵만임은 첫째 사위 내가 오자 보손빨로 내려가 외손자를 안았고 튀이오온 아들에게도 그랬지만 막내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조진사가 부인 몰래 묵직한 전대를 막내딸 치마폭에 넣어줬다. 그리고 뒤뜰로 가 몽석에 앉아 하인들과 술잔을 나누고 있는 막내사위 옆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단숨에 마시고 그에게도 한 잔 그득히 따라줬다. 어둠이 내리기도 전에 막내딸 내외는 호련히 조진사네 잔치판을 빠져나갔다. 두 번 다시 친정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3년이 지나 정월 보름을 앞둔 어느 장날 사랑방에서 목을 갈던 조진사가 시동을 찾았지만 안방마님이 그를 친정에 심부름 보내버려 조진사가 손수 도포를 입고 지필묵을 사러 장터로 향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장터 나들이 인가 입춘이 지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화창한 날 산 넘고 물 건너 20리 남짓한 장터에 다다라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데 장인어른 푸른 푸른 소리에 뒤돌아 막내사 박건달 이 아닌가 사위의 팔에 이끌려 그의 집에 갔다가 볼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막내딸이 뛰어나와 조진사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다. 신부자 내 집 아니냐? 너희들 이 집에 새들어 사냐? 조진사의 물음에 박건달 이 머리를 긁으며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박건달 은 해산물 도매상을 해서 거부가 됐다. 막내딸이 그때 아버님이 주신 전대가 종잣돈이 됐어요. 친정 아버지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장에 가려는 걸 박건달 조진사를 모시고 요리집으로 갔다. 요리집에 들어서는 순간 30대 초반에 기품 있는 요리집 주인 여자와 조진사의 눈빛이 서로 불꽃을 튕겼다. 그날 밤 술 핑계를 대고 조진사는 요리집 안방 금침 위에 쓰러졌다. 한평생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던 조진사가 요리집 주인 여자와 걸른 사이가 되어 극기야 살림까지 차렸다. 막내딸이 자주 들러 요리집 주인에게 딱듯이 어머니라 부르고 다섯살짜리 딸은 할머니라며 안겼다. 안방 마님이 친정 조카 둘을 데리고 첩살림을 부스러 왔다가 오히려 조카 두 녀석이 험신 두들겨 막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갔다. 두놈의 아귀참을 돌린 박건달 주먹 이었다. 박건달